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복덩이 아까부터 그러고 계속 있었어 뭐 보고 있었어? 바람 쐬고 있었어? 바람 바람 이빨이 안 먹었잖아 우리 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눈에 감사드립니다 곤란 적당한 게 좋지? 여름이 오빠야도 기절했더라 부삭 내 딸 예쁜 딸 ㅠㅠ ㅋㅋ 이쁘니 들어갈까? 이제 자리 바꿨어? 여름이 오빠랑 자리 바꿨어? 이분도 자리 바꿨어? 이제 자리 바꿨어... 이제 자리 사과를 해보는 가 понять trying to break them down 그냥 그리기 보는데 그는 자리를 해보았어요 좀 해결하고 결빵하기 Jennie 내가 한 장량을 너무 좋아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